제가 이거를 10일이나 걸려서 열심히 만들었어요. 오늘 저의 컨셉트는 나폴레옹입니다. 저는 오늘 촬영 컨셉이 나폴레옹 황제하고 조세핀이거든요. 어때요? 안 어울리나요? 이따가는 저보다 젊은 나폴레옹, 여자나폴레옹이 나올 겁니다. 하나 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시즌에 장교풍 밀리터리 의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런 의상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볼까 해서 나폴레옹과 조세핀이랑 컨셉으로 화보를 잡았고요. 조세핀 하면 엔타이어 드레스 딱 떠올리잖아요. 그래서 엔타이어 드레스와 장교풍의 밀리터리 룩과 같이 전부 이실 나갈 거예요. 네, 다 짐 시켰다. 주님팀의 연약한 모습을 찍어줘. 그래서 이렇게 하고. 이렇게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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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누구를 알 수 있겠냐? 네. I'm a million different people from one day to the next I can't change my mind 좀 좀 멀리 잡고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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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ver let go 고리를 날때보는데? 응, 됐어? 응, 됐어? 응, 됐어? 응, 됐어?